할렐루야. 아유, 은혜스럽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참 시안한 나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 누구도 그렇다고 얘기더라고요. 우리나라 충청북도 정도 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지금 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나라. 그리고 수많은 의침에 짓밟히며 발발구배에 수많은 전쟁의 와중에서 세우등 터지듯이 계속해서 터지고 정복되고 또 고난을 당하는 나라.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들어서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어요. 오늘 요소와 일장에 보면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용적 거자,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출애국을 시키며 그렇게 만들었던 그 장군인 이루자.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이 시점이 오늘 이 시점이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겄더라구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요 이 잘되는 것보다는 더 안될 때가 많고 뭔가 잘 풀리는 것보다는 더 계속해서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연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전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우수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2023년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저도 마찬가지에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아내 영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2023년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오랭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자 이거예요. 길게도 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할 거였어요. 세 가지 우리에게 성경은 액션을 요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30까지 하면 어렵겠는데 세 가지를 해볼 만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밤에 쇠가지고 내가 뭐 대박 난다면 못할 게 없어 이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가자니까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찬양을 한번 합시다. 설교가 짧게 부르지지락 2063 63 63 우리 찬양을 좋아하는데 필리핀 가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따가가가 따가가 따가가 따가 잠리핀 영어로 말하고 따가가 누구만 하니까 한국말을 불을 찬양을 불을 시간도 설리도 이렇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너무 한국어보면 모래주머니 차고 돌아다니다가 어깨에다가 그거 띄구상에다가 싹 벗고 한국일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지금 날라갈 것 같아요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숭 호주 인물 그냥 찍살랄 유 로 로 로 lis 로 여 로 로 로 로 로 로 이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시종에 불과했어요. 이들자에 따라다니는 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해서 마침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데 앞에 그 지도자보다 훨씬 더 세력을 잘 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지도자가 했던 그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 다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앞에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었던 민족들은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막 다투고 싸웠는데 이 사람이 지도할 때는 푸른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름은 요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이 정복전쟁에서 그 백성들을 일사분란하게 끌고 다니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뤘. 그 안학자손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여리보송을 무너뜨리고 북부에서 연합군. 다섯 왕이 나라가 연합으로 쳐들어와서 같이 붙었는데도 승리하게 되고 남부에서도 연합군과 싸웠을 때도 승리하게 되고 가는 데마다 승승장구.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원래 출신이 시종에 불과했던 이 요소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을까? 또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큰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오그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무작정 상격을 했어요. 어느 날 그가 자기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자체가 휴지처럼 구겨져 있더란 말이에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교자가 되고 복사가 되고 성교사가 되어서 열방을 돌아다니 용어 한마디 못 오는 사람이 전세계를 따면서 복업을 증거하고 있어.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때거리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전세계를 따르면서 그 엄청난 물질이 들어온는데 그 사람은 사명을 감동하더라구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줍니다. 왜? 할랩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붙들리면 오늘 그런 놀라운 욕사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좌절하고 낙담하면 모든 사람처럼 어떻게 모세가 죽은 후에 많은 사람이 낙담하며 낙심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코로나가 터져도 각 장소가 잘 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교회가 지금 안 되지만 변한 데도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가 안 된다고 해도 변한 사람이 있다니까. 피리핀에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의를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뭐요? 열구성을 밟고. 어떻게 밟는다는 생각을 했을까? 열구성을. 그 성읍을 밟아서 보면 어떻게요? 말도 안 되죠.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액션 너는 이렇게 해라. 세 가지만 하면 오늘 너의 삶 속에 기념이 나라고 네가 마치 용수하처럼 그런 이제 인물이 될 것이다. 역사에 이름이 남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돼요? 아니 돈도 없는 됩니다. 나 여자인데 돼요? 나이가 지금 몇 시인데 됩니다. 아멘. 배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원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린도전서의 입장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문벌이 좋고 뭔가 대단하고 괜찮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별 볼일 없는 사람들 누구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멘. 왜 이 종을 이 첫 타입에 세웠을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미역처럼 여러분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안을 사람 많았어. 그런데 그런데 와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피련으로 이끄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가 돌대기를 내고 약국발 그 강가에서 드러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각다리를 보잖아요. 그리고 아멘. 여기가 배드리고 하나님은 우연처럼 왔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끄셨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비전과 꿈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연처럼 왔지만 하나님이 불렀다. 이래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곳으로 여기 이런 맑은 재미야 흑한 그런 재미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몇 가지만 잘하면 됐나? 세 가지가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행동. 첫 번째 뭐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모여라? 일어나라. 따라서 합시다.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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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슬픔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낙심되는 일 어려움이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방콕.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 손 놓고 우리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은 위험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뭔가가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저앉고 낚시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요. 파도 위에서 노는 사람이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들 두 분하고 같이 세 분인가 갔는데 파도가 필리핀 백사장에서 죽으니까 파도가 짜고 오면 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도가 와면 핫템포 던져가고 이렇게 하니까 물만 먹는 거예요. 그걸 잘 맞춰야 돼요. 파도 위에서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그 파도를 무서워하는데 그 위에서 즐기며 그걸 오락처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영려하지 말고 오늘 성경의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일어나야 돼요. 수그러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그 꿈을 꿈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더 고난과 어려움이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엄청난 고난 한 사람이 일생에 한 번 정도밖에 당할 수 없는 고난 그 고난을 그는 수도 없이 겪잖아요. 태어나서 팔려가 본 적 있어요. 인심맨에 당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노예가 되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부연 균형을 쓰고서 감옥에 가서 그렇게 고생 해본 적 있습니까? 일생에 한 번 밖에 올 수 없는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달가서 그 고난이 계속해서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액션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장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말하는 걸 보는데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 한숨을 싫어하시자 그것보고 모든 사람들 같이 있다 가지고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조금 뭐 속으로 너는 안 되겠다. 니 앞에 있으면 나도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통화가 해야지. 한숨은 그냥 습관적으로 쉬는 사람이 자기 거품 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요. 어떤 어려운 것들 아니 저 사람은 지금쯤에 콧받을 해서 있을 것 같은데 막 불처럼 또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낙심 잔터라 이거 이게 뭐야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서 우린 주님을 붙들은 거에요. 아멘 하다는 거야 환란 그까지 꼭 와봐야 그거 잠시요. 또 우리가 그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여우사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꼭 빠뜨리고 낙심하고 염려할 때 오늘 성경이 여우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요. 너는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통계했고요. 7회 공부 제가 못해 신앙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 60이에요. 이제 나이가 한 살 줄여서 59세인데 못해 신앙생활 못해 신앙생활 해봤지만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을 돌아보도 어떻게 내가 내가 막 노력해서 오거나 퇴근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성격이요. 제가 집사님 제가 얼마나 열정적인게 보이잖아요. 사업도 제가 23살에 사업을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해 27살에 남들보다 빨리 뭔가를 막 노력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잠을 안자고 욕심을 말아놓고 내가 어떤 일에 빠지면 그냥 집중하는 성격이에요. 그래 일을 하다보니까 돈 버는 내 눈동이 들어가고 막 그냥 진짜 청춘을 연애한 거 못해보고 돈 버는 일에 매진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 일하다 보면 밥을 잊어버려갖고 3시, 4시에서 아홉게 대가하고 보지 그러면 보는 시간 3, 4시야. 그 정도의 일을 해서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돈을 어머머 무시하게 걸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웬그리 돈 걸어서 은행에 좀 넣어놓고 투자하면 그게 망해버리겠네. 신기해. 그래서 내가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내가 세상줄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그랬으면 힘써 봐야 통장에 돈이 안 먹더라구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하니까 요즘엔 선두사라고 해서 박정정 국사님이 박도 잘 써줘요. 컴퓨터도 잘 써줘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없어. 내가 하는 게. 내가 노력하고 개혁하고 애쓰고 심사 봐야 그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줘야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냥 가도 돼. 쉽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야 막심하고 좌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근데 그거 일어나는 건 어려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럼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 가서 그냥 손으로 일으켜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신루한 영곳으로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간이 씻으니까 됐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머무릉치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항상 그런 거예요. 일어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송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의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다 일어났을 때 손과 발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는 대단한 걸 하려고 생각지를 말고 그냥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큰 산 같은 큰 성 어마어마한 성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좌절하고 날씀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어나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싹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나중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해보고 안되니까 부쾌해버려. 부쾌해보는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심으로 누워가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 우리가 단지 주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이 내게 고난과 이런 삶과 속을 가로막게 할 때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해가 돼도 안돼도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 확실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이 날 돕는다는 확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실이 있어야 일어날 거 아니냐 할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날 부르는지 안 불렀는지 몰라.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데 어떻게 일어나 겠어.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파노라처럼 앞으로 주님이 펼칠 거라는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확신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낚신되는 거요. 잘됐던 할렐루야 하지만 강산 같은 문제가 큰 속이 가로막았을 때 다들 낚심하고 그 앞에서 공부님 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일은 어려운 몰리고 일어내야 100조 비숨 아예 할렐루야 예 사라 월요 환라 고 사라 월요 모 여기까지 오는 거 그런데 우리 김 원장 사실 말 다시 대 낚시 하자 어려움이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어차피 내가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다 내가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일어나 늙어주버리라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밥도 챙겨 못 먹고 어디 놀란 걸 못 가보고 그러다가 죽을 인생이 나요 그런데 나는 목사를 하나님 만들어놓고 온갖 때는 다 놀러 지금 안 가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여러 나라에 다니고 있잖아요 가는 데만 하나님 주의 중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걸 매겨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뭘 바래야 그래서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냐 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을 정말 확신 있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령이 오로 와도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도 열의 우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달리다고 일어나세요 우리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는 뭐다 일어나세요 앞으로 우리가 오령 만날 때마다 낙심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내려 일어나서 같이 오늘 이제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토불을 일어나라 오늘 이 교회가 단일 목사님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일으키고 같이 일어나게 하고 이 지옥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국부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토불에서 같이 일으키는 그런 멋진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액션 뭐를 요구하고 있냐 어떤 행동 세 가지 행동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 일어나가지고 엉뚱한진 하는 것이 아니라 밟아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밟아버립시다 뭘 밟아야 돼요? 문제떨머리들을 뭘 밟아요? 문제떨머리들 여기 요리구성은 여러분의 큰 엄청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된 후에 요소야 너는 일어나서 3절에 내가 모세게 말하는거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살 빠져받기만 하면 된다는데 아니 이것처럼 쉬운 것이다 아니 뭐 우리에게도 너는 준비해서 한 1억을 준비해서 갖고 와라 그러면 힘들지도 몰라 뭔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면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너는 첫째 일어나라 두번째 밟아 그 문제가 닥쳤을 때 닥신하고 저저란게 있나서 밟아버려 뭐로 요리구성 쉬운거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냐면 내가 모세게 말하는 것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게 너에게 줄 것이다 주었노라 주었노라 신기하지 않아요? 이미 주었대요 이미 주님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액션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요 문제를 해결해 놨으니까 너는 밟아버려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밟으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왜 저는 밟아요 공부를 오래 해서 굉장히 잘했는데 한 가지 내가 잘 못하는 게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만 안 돼 놀다 보니까 발음을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영어 읽는 걸 못합니다 영어 쓰는 걸 못해요 말하는 거 못해요 세 가지 그 영어를 아무리 배우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미국과 살던 사람이 목사님으로 가서 가르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영어를 직접 잘 하는 사람이 와서 해도 안 돼 거기 가서 쫓아가서 모임이 한 열 명 있으면 내가 꼴찌야 꼴찌 제모돼 더군다나 나는 외농게 안 되는 사람이야 안기력이 없어 우리 김근자 목사님은 안기력이 없잖아 나는 안기력이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떻게 없고요 어? 읽을지도 모르고 발음도 몰라 나는 발음도 쓰는 거는 더군다나 안 되지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영어 어떻게 할까 밟어라 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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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 되는 거예요 밟는다는 게 어떤 뜻을 하고 있냐 거기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무시해 버리고 그걸 무시하게 여겨나 버리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밟어 버리고 그래서 영어를 옛날에는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소리나는 작아지는 나야 그런데 길에서 누가 여기 길 물어보면 겁나잖아요 길 길에 다니면서 공모닝도 못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밟아 버려요 그래서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데를 질러내는 거예요 왜? 밟아 버리면 강동사람이 뭘 염려하면서 갚습니까? 영어를 무시하게 여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요 우리나라 돼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리고 난 속으로 그래요 아니 영어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영어 발음이 좋아서 쓰시겠나? 뜻만 통하면 되는 거지 다 알아도는 거 되는 거지 불법이 틀리고 그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냥 질러되니까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 알아듣게 지난번에도 바키스탄 혼자 가방내고 가는데 열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했는데 구름때처럼 뭐 이런 거예요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간보디아 혼자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사람이 저를 이끄는 적은 없어요 전부 현지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영어만 하는 대로군요 영어 한 가지 전부 거니까 전 세계의 길이 짝이 열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영어를 못하니까 못하느냐 아유 대미드림 성교사 엄청 좋겠네 영어 잘해서 되겠네 나는 못하니까 아니요 너는 밟고 밟을 줄 모르고 나는 밟을 줄 아는 것 뿐이야 할렐루야 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도 했지만 돈이라는 것이 제가 30대 중반 35세 신학을 공부했어요 제 전부 돈 많이 벌 때 내가 주님 앞에서 붙들려왔는데 내가 초창기에 핸드폰 요만한 걸 그리고 모토킥 오키토끼 같은 걸 들고 다니고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신학 공부하니까 돈이 있나? 내가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학장에 저기에서 교부처장에 불러돼서 시험지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학비가 150만원 60만원인데 서울 동양지에서 다녔는데 학비가 없어서 시험지를 안 주네 세상에 아니 이게 은혜가 없어요 이런 큰 시간 그래가지고 각서를 쓰고 며친날까지 준다고 하면 시험지를 주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동양지네 여기 음식을 매일 가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못 부르는데 매일 점심을 사먹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거기 구청에 2,500원이면 음식이 아주 멋있게 구청에서 나오더라고 다 거기 쫓아가는데 나는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공짜로 사준다고도 못 가요 왜 내가 다섯 번 가서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사야 할 거 까요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 내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내가 그런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서 돈만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달만 드려주시고 뭣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뭐 말 안 주죠 돈 말 안 주죠 뭐니만 안 주죠 그럼 뭘 좀 하려고 하면 항상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 뭐냐 돈이요 돈 돈 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돈도 밟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아니 아니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제 얘기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운송으로 드려야 돼 아멘 그래서 예전에는 돈을 귀하게 하고 돈이 돈이 내 주인처럼 돈만 있으면 죽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 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너까지껏 내가 발로 밟아버린다 그래가지고 돈을 미숙게 여겨 버렸어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돈 얘기는 먼저 하지 않아요 선교가 자고 대부분 어떤 사람들 무슨 얘기냐 돈이 얼마에요? 돈이 있어야 가지고 전부 그런 얘기야 나 이게 아직 돈에서 노예가 팔리지 않은 거에요 저는 그냥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냥 파키스탄 간다 얼마야 200이 필요한 100 60 70이 티켓비에요 지금 다음 달에 필리핀 다음 주에 필리핀 그 다음 주에 파키스탄 가요 그리고 4월 셋째쪽 이미 티켓빙을 3명 해놨어요 그것도 200만원씩 필요한거에요 140만원씩 어떻게 그런 돈이 어디가 있어요 선교사로 무슨 재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왜? 다닐 수 있어요 왜? 돈도 밟아버립니다 돈도 밟아버려요 돈을 이 돈이란 놈이 생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 씽 아우 당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당신 사랑하니까 나 좀 말해주세요 절대로 안 와 네가 나 사랑하지? 오케이 따라와 조금 다른 사람으로 쫓아요 그러면 졸래졸래 따라하자 그러니까 평생 돈이 풋지를 않네? 근데 돈을 어떻게 여기냐 돈을 우습게 여기면 팔고 나 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 너 없어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서 무시하니까 이러면 기분이 나쁜거야 그래가지고 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리고 궁금해해서 나를 따라오고 계속 나를 더 좋아해 내가 밀어내면 밀어낼 수 있게 난 더 좋아해 그래서 점점 돈이 붙는거에요 신기하게 할렐루야 아멘 카드감으로 제가 필리필에 성전거축할 때 카드 세계를 돌려받기라고 하면서 내가 카드감에 한 달에 200, 300씩 나왔어요 한 카드만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닫혔던 사람인데 지금은 도와야 내가 살려받기 그게 뭐냐 키가 오늘 욕해요 너는 어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발로 밟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을 여우수하에게만 알려주셨네 그러니까 여우수하가 그걸 딱 머리에다가 내보라 했더라 새기고 나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밟으라고요 예 첫 번째로 여우수하가 봉창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요단강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어요 언덕까지 물이 차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밟으라고 했다 요단강도 밟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괴를 낸 사람들에게 밟아버려 그 사람들이 가서 밟으니까 갈라지더라구요 아멘 할렐루야 우연처럼 생각하면 안돼요 요단강을 지팡이를 때린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모세는 지팡이를 했지만 왜 여기는 밟으라고 했느냐 오늘 하나님이 여우수하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준거야 밟아버려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 첫 번째 두 번째 밟아라 밟으니까 쫙 갈라져 아멘 두 번째 만났던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의보성입니다 여의보성은 학치각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성은 절대 유세같아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정복될 수 없는 성 우리나라 양만준 장군이 지켰던 안시성과 같은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고 더군다나 그 안에서 큰 칼과 관을 쏘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안학자성과 같이 엄청난 거인들 모세가 이끌었던 백성들은 두려워 떠났어요 그 안학자성과 그런 성에 그런 인간들이 있다면 그런데 오늘 여우수하가 그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그렇지 일어나 두 번째 고용 어떻게 밟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밟으라 하루에 한 번씩만 밟아 아니 밟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서 같이 해 솜을 한 바퀴 돌면서 솜을 밟아 버렸어요 두 번째 날도 밟고 세 번째 날도 밟고 일곱 번째 날만 일곱 번 밟으니까 따라 보고 한 적이 뭐가 있어 거기 가서 한 게 뭐 있어 그냥 손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뭘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문제가 만났을 때 앞으로 2023년부터 우리의 삼감대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앞에 주저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습게 어기고 우리는 밟아 버리라 믿음으로 발을 띄니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10장에 보면 남부지역에서 다섯 나라의 왕들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싸움에서 여우수하가 주님 못뜨고 승리하다가 왕들이 모여있는 불에 가서 그 왕들의 대가비를 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 머리를 밟으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상하게 여우수하의 인생 속에서는 밟는 게 많이 나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밟는 것을 하나님으로 봤던 받은 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다 정복하고 여우수하가 이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을 끝낸 사람입니다 그 속은 사업 그 꿈에 그리던 가난한 땅을 그냥 들어가서 다 정복해서 해결한 사람이 바로 영수하고 그 따라다니던 백성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발로 뭉그러져 버려요 아멘 아멘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큰 삶 같은 문제가 오면 올수록 어차피 우리의 능과 지혜과 힘과 그런 것까지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결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은 그 앞에서 기죽지 말고 그 문제에 강당이 맞서라 그래서 싸우라 이거예요 할렐비야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자 키가 짧아 나고 소녀인데 오늘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이스 시라고 하는 그 나라가 쳐들었는데 철기부로 무장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맨 앞에 누가 있냐 스키가 3m를 가지고 있는 장군이 엄청난 그 등치가 그냥 큰 배틀째 같은 창을 들고 그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서있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무니가 빠지라 자고 나면 백성 군사의 숫자가 줄어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게 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이 끌을 내서 제발 이 나가서 맞서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드벤티지 엄청난 큰 상을 주겠다 앙가 결국에는 차비 어 딸을 상무로 걸잖아 부흥마로 만들어 주겠다 대장군의 입만 나고 거기 엄청난 그런 거를 걸어도 아무도 가지 않는데 한 사람이 도전하더라구요 누가 입을 잡고 목도기 출신이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형들은 나가서 지금 전쟁에서 잘하고 있는데 얘는 나이도 안되고 거리가 안되니까 집에서 싱그롬이나 하던 다윗씨 오늘 그 소문을 듣자마자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저까지 끝나나 할 수 있어요 곰도 때리 잡고 내가 사자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그 앞에서 기종인게 아니라 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맞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왕위까지 들려와 생각해봐 아무도 지원자로 하나하나 나타났어 그러니까 왕이 막 어서 데려와라 어서 데려와라 데려와보니까 기가 막힌거야 조그만 소년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물어버립니다 이성 전국사님처럼 역전적으로 아유 그러니까 왕이 그래? 진짜? 네 할 수 있어요 아유 걱정 없어요 투부를 줘보니까 툭 뜨려 옷을 했는데 왕의 옷을 주니까 왕이 키가 크잖아 사우랑이 마주도 않고 질질 끌리고 헷다 다 벗어 대쇼 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 보상한 것이 불타가 싸워 이기잖아 자 가입도 많은 방법을 알고 있었다 네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다 이걸 알고 있어요 알려드리아 저 다 알고 있고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아래에 아멘 근데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어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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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emboss 발받는 그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필리핀 버터 시작해서 미얀마 컴보디아 그리고 타키스탄 인도 그렇게 가려고 꿈은 클수록 좋은 하나님은 꿈을 제안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우리가 꿈만 꾸는 사람들이 어떤 일어나도 하나님 10만평의 대지를 달라고 보다 싹 붙였더라구요 주아주 10만평을 줘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하지 이 두 가지를 일어나야 되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그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10만평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10만평 주로 뭐 할 건데 사용할 수 있어?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냐 밟아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남았네 하나 하나 하나를 하고 마치까 안 하고 같이 자 오늘 지금 안 이곳을 해야 되라 18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이 울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아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네게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평통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감내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울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신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액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야 네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사야 오늘 전쟁 얘기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여 언제 전쟁 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라 그게 뭐냐 네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거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업을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내로 순종하면서 나가라 선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몸부림친다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단 거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우고 아우 우리 집사님 담배 피우고 아우 담배 피울 수 있어 아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니깐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에요 다만 그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고 회의하고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되는 거에요 아우 그리사 말씀을 붙을다는 것은 그냥 잘 그 다음 사랑한다는 걸 잘 넘어지고 쓰러져 장바지거나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썽 붙드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넘어지지 마세요 성경의 인물이 어떤 의문이 흐뭇는 인물이 있어요 영업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맨 거짓말쟁이잖아 나가서 뭐 거짓말 자식도 그렇고 다 실수를 해요 그런데 실수를 해 놓으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뿐이야 기도하는 속에 얘기하고 말씀 드리고 다시 말아 아까 그랬잖아 주의용이 떠나지면 탈시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그 봤을 때 사건 동안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회의 얘기하고 하나는 말씀드리고 다시 쓰더라구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택배가 없기 때문에 쓰러져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몸을 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리 구성을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큰 삶 같은 문제 골리아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막 나를 엄식해서 돕진단 말이에요 대로는 정말로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 첫 번째 일어납니다 에 관람중이리어 첫 체는 일어납니다 주민이 그려운 일으켜 행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꽃받드에 불쓰는 치료하도 또 안하실 거예요 대한 것은 내용의 이러나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그 정보 일키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일어나야 되요 맨날 위안을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그걸 가지고 각시할 때가 안 해버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진 월요금으로 올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의가 내 눈을 오른손으로 지키십니다 하늘이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마음을 털뜨뜨뜨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날 콜링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장차 하나님의 날 쓰실 것이다 이 성경이 부절부절되게 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속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대로 여러분의 꿈꾸는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으로 더욱더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오늘 저녁도 내일 또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비슷한 메시지를 가지고 각자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이 한주간 3일 동안 한주도 아니야 6번의 성회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번 한번 기회로 삼기를 축하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 하나님이 이 성회를 그러 사용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승리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달콤하고 살만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한주를 향하여 뚫을 돌리라 천지 마음을 지으실 그래 어차피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나를 만드실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 불러주세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그 몸 놀라운 일을 내게 드리라 내가 죽을 향하여 일어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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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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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 놀라운 내게 불리라 내가 죽을 향하여 내가 죽을 향하여 감사하여라 내가 죽을 향하여 감사하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성령님 알란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밟아버려라 밟아버려라 버려라 밟아버려라 할렐루야 밟아버려라 소리 높여서 사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들 우리 이 시간에 최상창 기도하는데 한번 확신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는가 내가 정말 일어나서 밟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한번 변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분하고 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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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손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초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권을 세워주시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용량하고 좌절하고 언제나 한편씩 취대했던 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열어요 너는 일어나라 사랑하는 내 종원을 따라 너는 일어나라 내 아들아 너는 일어나라 나는 너에게 태극한 것이 마리인다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 주여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여 내가 받는 것을 보도다 내가 널 주니라 신음은 약속하시는데 오늘 내가 이뤄라 밝기를 원하여 그걸 맞서 싸우기로 원합니다 하나는 주저하지 않다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어낸다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낙심 그리고 포기하고 절단하고 그렇게 살아봤다는 나의 인생을 주님 배기하며 나사리 예수의 이 지그지그 따라갈 주여다 따라갈 주여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죽이려고 니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내게 이미 주었노라 주님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그 환경을 밟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정말 다시 도전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수한 나약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다 열려질 하나님을 να amazing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 주요 여러분 주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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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기적인 하나님의 품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이마의 역사를 이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 아니오 주옵소서. 우리의 일망은 끝났지만 제 이마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인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불쌍하게 되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이마의 시대가 열리겠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sticks offense. 어떤 것을, hoe All's 뜻을,ую rhet française, 世 af Analytics, 이스라엄 사유 하나님의 힘 dispock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이제부터 내가 일어나게 해로워야 합니다. 낙습지 않게 해로와. 좌로로로로 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전진하기로워야 합니다. 위라엘라엘라엘라엘라엘라엘라엘라.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맞서 싸우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위라엘라엘라엘라. 내 인생에 뒤로 넘습니다. 나는 뒤돌아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진할 것입니다. 이틀으로 나갈 것입니다 발가버리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낙심 치할 것입니다 무직 쥐름 나를 사랑하실지 쥐름 쥐름은 무거울리나 가르침을 덜기름없으리라 희열하러 갈기름 떨기름없으리라 우아패움으로 갈기름없으리라 나름을 덜기름없으리라 희망을 감동으로 갈기름없으리라 다다들기름을 떨기름없으리라 희내받으시리라 Tout 하늘하러 갈기름없으리라 나름을 덜기름없으리라 밥합수리라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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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7 7 9 6 6 6 7 7 7 7 8 8 9 9 9 10 10 10 10 13 14 14 14 15 15 15 15 15 16 16 16 17